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화재 진압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는 오늘 서부소방서 훈련장에서 전기차 하부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EV 드릴랜스 등을 이용한 화재 진압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활용해 배터리 충전율에 따른 화재 진압 시연도 이루어졌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